안녕하세요 박병창입니다 증시톡톱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펀드 운영을 하시는 분 그리고 리서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제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께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전인국 경제연구소 전인국 대표를 맡고 계시는 전인국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그리고 꼭 주식만이 아니더라도 그 외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인국 경제연구소의 전인국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잠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제테크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경제 방송인 전인구라고 합니다 TV 출연도 종종 하고 있고요 제 채널 전인국 경제연구소 채널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커질지 모르고 그냥 정말 저 혼자 즐기려고 만들었던 채널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동학개미 운동과 함께 또 마치 사랑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언제 시작을 하셨어요? 저 2018년 2018년 미리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2020년도에 그게 된거죠 뭐 처음에 해안이 있으셨던 거죠 그때 주식하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주변에요? 네 고인물이라고 하고 신규 입자가 없던 시절이었는데 당연히 조회수도 안 나와서 유튜브를 접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해외 투자 컨텐츠 찍고 돌아오는데 태국 증권사 친구들이 콜록콜록 하니까 너 코로나냐? 코로나가 뭐냐? 이랬더니 너 한국에 못 돌아갈 수도 있다 빨리 가라 근데 한국에서는 뉴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뒤로 진짜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그때 증시가 무너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주식 컨텐츠 유튜버들이 등장하면서 그때 성장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역사에 2020년 코로나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아마 될 것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증권사에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꼭 주식의 시장이나 주식이 아니더라도 여러 방면에 편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영훈 대표님께 대표님께 한번 오시면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벌거나 구독자가 많고 그것보다도요 그런 채널에서 많은 게스트를 만나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되게 좋아요 맞아요 저는 제가 그걸 정말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주식 쪽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의 컨텐츠를 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가 부럽냐면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들으면 그리고 또 나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는 거지 아십니까 전부 다 이렇게 들으면 그걸 체내에 쌓이는 거죠 그게 어리석에 쌓이는 거죠 그게 쌓여 있으면 내가 비록 그쪽의 전문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나의 인사이트가 분명히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단독적인 전문가보다 훨씬 더 헤아리 있지 않을까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주식과 관련된 많은 방송을 하셨으니 그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런 생각을 아마 분명히 가졌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좀 질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시장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고 막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든가를 어떤 이유에서 좀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 대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저도 주식을 시작한 게 2006년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코스피 지수가 정말 몇 년 내내 안 오르던 시절도 있었고 갑자기 좋았던 시절도 있었고 또 갑자기 내려가는 시절이 있고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 좀 뭐라 해야 될까 레벨업이 되면서 유동성도 좋아지고 투자자도 많아지고 하면서 증시가 더 변동성이 더 심해지고 그러다가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여러 전문가들 먼저 느꼈던 건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다 투자에 별로 반응을 안 합니다 올해? 코인이 사상 최고치 뚫어도 코인 책이 안 팔려요 그리고 코인 투자하는 신규 입자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뚫었는데 미국 주식 책이 막 엄청나게 잘 팔렸다 베스트셀러라는 것도 못 들어봤고 신규 입자가 막 들어오는 것도 그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뭔가 지금 투자할 만한 돈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뭔가 신고점을 뚫고 뭔가 한다 하더라도 투자 여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나마 이제 그나마 그래도 있는 돈 자체를 미국 주식으로 또 많이 건너가면서 한국 주식 자체의 유동성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그게 저는 원인이라 봐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장에 돈이 없다 사람들한테 돈이 없다는 거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아까 지금 소상공이 얘기하시는 경기순환적, 경제적 측면에서 다들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주식 시장에 돈이 없다 라는 거지를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유동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거는 사실은 주식 시장은 언제나 흥행이 되면 돈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흥행이 없으면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미국으로 그러면서 없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이번에 빠져나간 게 돌아오지도 못하고 또는 흥미를 많이 잃은 건지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대출도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0년에는 정말 다양한 방면에 대출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 보조금도 있고 뭐 취업 직원 근로자에 대한 대출도 있고 부동산 대출도 있고 여러 대출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매력 있는 주식만 발견하면 빚을 끌어서라도 투자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는데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묶다 보니까 부동산도 대출 여력이 안 나오지만 주식으로 갈 수 있는 대출이 더 없었던 거죠 그리고 뭐 그때 코로나 때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자영업 대출도 많이 나왔는데 이 대출 가지고 뭐 정말 견뎌야 되는 자영업자들도 있지만 이 대출 받아서 주식을 한 사람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출들이 많이 쪼여지면서 그런 유동성이 많이 줄지 않았나 그리고 마침 말씀하신 대로 흥행작이 없으니까 영화관에 가지 못하는 거죠 없는 돈 또 챙겨서라도 이번에 좀 대박 나야지 엔비디아 같은 게 나왔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뭐 흥행이 대박이 났는데 맞대응할 만한 게 이제 뭐 하이닉스 정도 그 외에는 없으니까 조금 사람들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뭐 대출 말씀도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3년 2개월 만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나를 좀 했어요 그런데 시중금리가 잘 안 빠지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오히려 오류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그런 거 같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주고 싶더라도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을 게 뻔하잖아요 줄 수가 없고 가산금리 올라가고 또 나라에서는 지금 뭐 정부 은행들이 규제를 하니까 한마디로 줄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고 지금 이제 서로 어려우니까 대출 달라고 하는 쪽은 늘어나기 시작하고 공급과 수요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이 귀해진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뜬 게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뭐 실제로 저도 이제 은행 가보니까 과거보다 더 깐깐해졌어요 코로나 2020년과 지금 비교해 보면은 대출 받기도 쉽지 않고 대출 한도도 많이 줄었고 저도 놀랬어요 그러다가 어? 이거 밖에 안 나온다고요 저도 놀래가지고 당황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많이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 같아요 오히려 우량 채무자들이 거의 없어지고 어려운 사람만 더 많아지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10월 말인데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지금 현재 10월 말인데 연말 되면은 배당주 투자해야 된다 배당 어쩌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연말 되면은 배당 시즌이 됐고 배당주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 배당주를 쌀 때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당주 두 개가 있거든요 대신증권 우선주랑 KTNG 둘 다 주가가 올랐어요 요즘에 올랐죠 꽤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증권 우선주도 원래는 10% 정도 이상을 주는 우량 배당주였는데 배당 수익률이 8%로 떨어지고 KTNG도 원래 6% 정도 나왔었는데 주가가 오르면서 5%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시가 배당률을 계산해 봤더니 네 시가 배당률 그렇게 되면서 살만한 게 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배당주 시즌이다 그러면 또 그때 딱 가기도 빠져버리면 배당주라고 주가가 안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배당 조금 먹으려다가 주가로 손실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매력적인 배당주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저라면 사이클 배당주를 좀 할 것 같아요 사이클 배당주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벌크선사 하면 펜오션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 이런 데는 스타벌크 캐리어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지금 배당 수익률이 10% 좋을 때는 27%까지 나와요 근데 지금 벌크선사들 주가가 바닥입니다 경기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이익을 버는 구간에서는 퍼가 두 배 세 배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주가는 뭐 주가도 50% 두 배씩 오르면서 배당 수익률이 27%까지 나오는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벌크선사 나쁠 때 사가지고 좋을 때 팔고 나오는 배당 먹고 주가 먹고 아니면 원자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원자재 중에서 배당 잘 주는 데가 브라질의 발레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ADR로 상장되어 있는데 돈 잘 벌 때는 철강석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면 주가도 많이 오르고 배당을 17%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시가 배당률로 그런 회사들이 또 지금 주가가 완전 바닷건이라서 만약에 경기가 회복된다에 베팅을 하면 한 1, 2년 보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시는 그런 거 같네요 그러니까 이 신문지상의 연말에 나오는 얘기는 배당 중에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시세차익의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앞뒤가 바뀐 얘기인 거죠 트레이더 개념이죠 사실 근데 배당을 노리고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을 사야 되는데 그런 기업을 원래 투자를 하는데 좀 싸게 사면 더 좋고 시세차익도 있고 배당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하자면 배당금이 늘어나는 기업이 낫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배당 성향이 좀 빵빵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좋아했던 게 스타벅스 여기도 보면 배당 성향 좋고 배당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니면 진짜 고배당만 바라본다면 그 이제 BTI라고 브리티쉬 토바코에 있거든요 거기가 배당 수익률이 9% 정도 돼요 근데 이게 5년 정도 보면은 주가도 오르면서 배당을 9%씩 꾸준히 줘요 이런 애들이 안정적으로 괜찮은 배당주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주식 한번 만나면 대박인거죠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주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맥커리 인프라라고 제일 좋아했었어요 계속 배당을 주고 주가는 계속 오르고 한 1년 좀 넘었을 때 아마도 배당 어마어마하게 좋기 때문에 원금을 찾았을걸요? 제가 2011년에 봤을 때 3,5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주가 지금 15,000원 가 있잖아요 배당 줄대로 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식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밸리업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시작했고 거기에 관심을 좀 갖는 거니까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진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1년 농사에서 매일 짧게 짧게 보고 뭐 모멘텀 보고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되게 어렵습니다 저보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저도 어려운데 뭐 방송을 많이 하셨으니까 딱 그냥 생각했을 때 다들 어느 쪽에 좀 더 치우쳐 있나요? 시장 전망을 보면 미국 증시가 오르잖아요 지금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관성의 법칙이 있나 봐요 내년에 좋을 것이다 이유는 몰라요 그냥 좋았으니까 이 흐름이 계속 갈 것이다 근데 제가 증시에서 느꼈던 거는 그때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올라갈 때는 이해를 하는데 이제 모멘텀도 없는데 관성의 힘으로 그냥 올라가요 오르니까 오르는 그때는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일 때도 있고 그때쯤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소용주가 또 막 오르기 시작해요 대형주가 잠시 주춤하고 자기네 선에서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형주를 더 들어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소용주로 돈이 돌면서 여기로 이제 막 30% 40%씩 오르니까 또 개인들이 쏠려가고 지금 딱 미국 증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지금 어떤 대선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까지 엮이면서 좀 몇 년 뒤에 써야 될 돈들을 앞당겨서 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적자 재정을 더 과감하게 쓸 수 있는 당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들이 써야 되는 돈의 한도가 있는데 하필 국방비 지출이 많이 늘면서 이제 재량 지출 안에서는 이제 비국방 지출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돈을 풀 수 있는 건수가 없어요 그럼 유동성을 뿜어낼 수 있는 게 백악관을 살 수 있는 거 한계가 도래했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는 이제 좀 약간 거품이 좀 거쳐가고 그렇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많이 오르는 거는 없지 않을까 한 오히려 코스피 수익률보다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미국 증시 투자하면 우리 당연히 15%씩 번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 연 3% 5% 그렇게 한 1, 2, 3년 정도 이렇게 좀 정체되면 그러다가 이제 환율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미국 증시에 묶여 있었던 돈들이 이제 각자 어딘가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사람들의 의견과 그리고 대표님의 의견을 좀 지셨는데 요즘에 보면 뭐 에브리틴 랠리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금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주위상의 대표적인 뭐 AI 관련된 빅테크도 오르고 요즘에 이제 최근으로 국채 수익률도 오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장밋빛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약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 10여 년간 S&P 500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13%래요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뭐 거의 뭐 뭐랄까요 진짜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계속 그럴 수 있을까? 솔리면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계속 좋았던 수익률이 계속 우리 주식을 잘 아지 않습니까? 꼭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본다면 한 번쯤은 큰 변동성 출렁거림이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좀 안정적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말 좀 낮은 수익률로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죠 여전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자적인 흐름을 좀 많이 좀 보시고 하니까 여러분들께 좀 참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경제적인 부분이나 주의 시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누가 대통령이 되냈다 해서 정책적으로 주도 섹터가 물론 많이 바뀌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떤 섹터가 좀 관심이 있을까? 저는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내년에 투자할 걸 딱 두 개를 정해놨거든요 우선은 큰 테마는 바이오코리아긴 해요 이제 미국 중시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한국 주식을 사야 되는데 아까 했던 거랑 다 연결이 되는 게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대출을 쪼이는 거를 멈추고 풀고 이제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대출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유동성이 늘고 이제 좀 자영업자들이 다시 숨통이 좀 터지기 시작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제 한국도 이제 좀 투자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식으로 갔던 돈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이 오는데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치주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밸류업 지수도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밸류업 지수가 나오면서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지수만 나올 게 아니라 이거를 추종하는 ETF들이 나올 때 단순히 그냥 ETF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ETF라든가 무슨 IRP처럼 세제 혜택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뭐 이제 그런 밸류업 계좌를 만들어서 뭐 이제 청년들이 뭐 한 5년 이상 투자하면 여기서는 뭐 이 ETF는 저유를 해준다 아니면 리츠 ETF처럼 3년 이상 보유해서 하면은 분리가세를 해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가치주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요새 한창 지분 경쟁 다툼 이제 강성펀드들이 늘어나면서 회사에 이제 잉여금을 움켜쥐고 있는 회사들은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졌고 공격당하느니 그냥 먼저 그냥 풀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발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을 좀 늘려주는 문화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그거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제 보면서 저는 그걸 정책주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치주를 좀 주목해야 된다 그거랑 뭐 이런 뭔가 약간 기술주 미국 증시들이 AI부터 시작해서 좋은 게 만약에 버블이 좀 끝나고 나면 한국에 추종할 만한 섹터가 없더라고요 딱히 없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올라서 고유가로 인한 테마주들 조선 정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아니다 보고 바이오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코스피 한창 박스피일 때 보면은 이제 바이오가 튀어 오르고 이런 거 보면서 맞습니다 2015 2015 2015 그때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필수 소비재다 보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도 신약 개발이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도 이제 바이오 쪽 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개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정책 관련 주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정책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답답하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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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